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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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아빠 같은 거 없이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엄마도 맨날 그랬어요 그딴 거 있음 없어 나 똑같아 왜 그러냐 니네 집 구석 그지내끼들도 아니고 니 아빠 알기라도 하면 어떻게 이 새끼가 무슨 아빤데 그럼 어디서 이 동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엄마 너 오빠 내가 왜 니 오빠인데 미친년아 300만원 우리 행님이 니 하라고 신는비다 돈 벌게 해줘요 돈 벌게 해줘요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작업 도둑재 여기가 집이야 너한테 딱 맞다고 여기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야 그냥 그 돈 왜 주신 거예요 전 모르시잖아요 돌아가면 그 집이니 미래야 꿈 같은 거 꾸지도 말고 해야 되면 하는 거야 우린 해야 되면 하는 거야 우린 그러니까 우린 그러니까 우린요 제자리로 돌려놓고 와 와 와줘요 이제 김영경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군요.